막고 넘어가! 아아 집을, 그렇지! 이걸! 빰 바라밤 이야 이야 좋은데 시작 좋은데 크 굉장히 좋은 것 야야야야야 좋잖아 좋잖아 휘익이 왠지 약하다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건 똑같아 예전에 나였으면 불가했을 거야 인정해 솔직히 쩔었다 이 자식 아아 이 자식 이런 짓으로 시작이구만 아니야 들어오면 안 됐었을 것 같아 난 죽은 목숨이야 아래로 갔어야 됐나 3이야 3 3 리세타 3 아 맞다 띵뚱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 하는 짓거를 보니까 위에서 돌멩이를 떨게 그럴 관상이로다 돌멩이 이렇게 해놓고 돌멩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저 동전은 페이크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 토관이 맞을 돼지 이 자식 아아악 아이유 블럭은 되게 궁금한데 블럭 한번 확인해볼까요? 딱 여기까지만 오면 나갈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어 이것은 아주 좋은 냄새가 하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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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오오오오오오... 무조건 이쪽이오라 난 이 띵똥도 페이크인 줄 알았어 돈의 낚이면 안되는데 내가 먹을만큼 먹고 한 같은 경우만 먹고 보너스를 좀 챙겨야 Grep 아주 완벽하게 간파다운 거 있어요 허나 나는 그 덕분에 버섯이 나온다는 사실을 체크 내서 재물 욕을 탐하다가 어어왁!!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cumpl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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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이건 말이 안돼 저거는 통과키기가 너무 어려워져 저렇게 되면 말이 안 돼 이 파이프 으악!! 엌!! 겁나 해로와오!!! 크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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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건 말이 안돼 저거는 통과 키기가 너무 어려워져 저렇게 되면 말이 안돼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를줄 꺽어 그래도 별로 안되네 흐헤헤헤 넘어갈수 있을줄 아는데 안되네 난 망고 실수로 슬슬리 눌렀어 아깝네 이것은 에엣! 에엣! 아 Extra해 에엣! 아.. 짐작하게 호! 오우! 아아! 오! 안맞았어! 안맞았어! 이거 기적이야! 기적과... 짐배가 없어요 나이스! 이거 내려가면 저거 내려가면 간다! 아! 아! 뭐죠? 요시야! 정리! 안돼! 불가능해! 불러! 또 불러! 나에게 이렇게 인조덜을 죽었구냐? 컴백해봐! 아... 동지들이여... 크.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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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서 이 자식이 요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위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떼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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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면은 요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없음 확인하고 넘어가네 여기도 왠지 있을 법에 없네 여기는 안 해놨네 그날을 끝나지 끝나지 저게 살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? 오! 뭐지? 그렇군 이것이었군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뭐야! 아 이건 몰랐네 스피니 플러스 앉아 뛰어 앉아 뛰어 앉아 뛰어 앉아 뛰어 여기서 안맞는게 될까 모르겠다 됐다 오케이 이 맵은 이미 깨져있다 담았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스몰하게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볼까 여기서부터 뭘 해야되는걸 수도 있어요 거북이를 꺼내서 잡아서 스핀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침작하게 던져 그렇지 이러면 버섯을 유지한 채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어휴 이렇게 투명불로 이렇게 투명불로 이 녀석 예약해 어우 깜짝이야 일로 올라감직했는데 올라가면은 난 아마 찢겨 죽을거야 분명히 난 나 이런데 들으면 난 난 무서워 이것도 이것도 페이크일 수도 있어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한데 진짜 이런 짓은 안해놨구만 어허허허허허허 좋아 어 좋아좋아 어 좋아 진짜 아니지 없는거지 아 느낌 이상한데 저 파이프 왠지 냄새가 들어 어 저거 뭐지 이거 뭐야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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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보일까요 아 아 진짜 더러운 놈 이 막판가서 이건 반칙이지 이씨 그래 3번 위에 뭐가 있는지 만 보자 위? 위 아닐까 위? 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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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골탔nte 힝힝 확인은 했었어 아 간다 간다 3번 본격 don 완벽 그러렴됐 я о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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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с 하하하하 말도 안 돼! 이럴 리가 없어! 우와! 왠지 저거 따라가 틀었어 틀었어 믿어요 난 믿어요 자 여기서 스피링을 해서 뭐야! 맞았어? 괜찮아요 맞아도 됩니다 뱀뱀뱀 노! 몰라 몰라 괜찮소 작은 상태로는 여기 가볍게 갑니다 그렇지! 잘햄 3번 열차 타고 쭉 넘어가시고 아 아 맞다! 어 순간 나는 아 근데 여기가 궁금해 여기 어디야 도대체 여기 어디야 왜 갑자기 궁금하고 난리야 아 저기 아닌거 같아 설마 저기가 정보투 거나 그러진 않겠지? 가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아니야 자신감 야 야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하나 더 있어 이 일단 여긴 아니야 첫번째는 아니고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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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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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아래는 뭐지 이거 페이크 아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아니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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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여기서 쭉 가면은 아 맞다 아 아 깼다 아 아 좀 이따가 어 하 느낌이 싸하다 이거 아 왠지 여기서 나 좌절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봐 그렇지 야잇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무슨 짓을 얘 이상 한번 권력 권력 뭡니까 이거 대륙 키가 커서 이거 트롤 될 수 있는데 청년 프로 스트리머가 다 됐구려 애청자는 매우 감격스럽소 아니 그 거짓 아니 그 거짓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두번째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요 야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맵을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구만 음 난 이미 있겠음 많은 사람들이 이 맵을 즐겼으면 안 해 음 추천한다 이 아 아 마 아